어떻게 하면 행복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 못하고 불행해질까?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눈이 아주 잘 보이고 멀쩡하던 사람이 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한쪽 눈뿐이에요. 맞죠?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지요. 보살님 두 쪽으로 보다가 한쪽만 보세요. 불행하지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앞을 전혀 못 보던 분이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에 성공해가지고 한쪽 눈이 수술에 성공해서 앞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앞을 전혀 못 보시는 분이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앞을 전혀 못 보다가 세상을 한쪽 눈으로 보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면 똑같이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릴 때 이 말입니다. 세상을 바꿔가지고 세상을 바꿔야만 내가 행복해진다면 이건 불행한 인생이고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왜? 세상은 쉽게 안 바뀌니까. 심야 맞죠? 네. 그리고 상대방, 남편이나 배우자나 아내나 또 말 안 듣는 자식들이나 상대방을 바꾸어서 내가 행복해진다면 상대방이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한 30년 살아봐도 20년 살아봐도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상대방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해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망적이거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안 바뀌고 세상이 안 바뀌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 왜 남편이 잘되고 아이들이 잘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기 때문에 보과학사 법담사님은 우리 신도들 오면 특히 우울증 환자들 오면 완전히 사람 개조를 합니다. 환하게 밝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내 탓 불행도 내 탓 설명 맞죠? 네. 그래서 남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돈이 많고 적으나 그리고 좋은 집에 살거나 또 왜소한 집에 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서 이 부처님의 부름과 부처님의 법운과 자기 또 마음을 돌아보고 해야만 인생을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좋은 집에 좋은 집에 유물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법담사님이 불자님들한테 기도를 많이 하라니까 젊으신 분은 20대 되시는 분은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절에 다니는데 내가 기도를 말합니까? 엄마 아빠가 내리 위에서 빌어주고 축원해 주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고 내가 이 나이에 기도해서 뭐 하냐? 그리고 60대 후반이나 70대 되신 분도 내 이 나이에 정년 퇴직하고 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네. 기도에는 나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남녀노소 구분질 필요 없고 어리고 나이 많고 구분질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열심히 기도하면 행복해지는 로드맵을 행복해지는 지름길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